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세종시 특별법 교육 분야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특별법에는 30개 조문이 있지만 교육재정특례 말고는 교육과 관련한 사항이 전혀 없다며 미래 교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자치도인 제주교육청과 교육자치 강화를 협력하고, 오는 7월 정식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세종 유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